오늘 오전 9시 20분쯤 백양터널 부산 외곽 방면 입구에서 달리던 18톤 트럭에서 불이 나 1시간가량 일대 교통이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이 불에 소실돼 소방서 추산 1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